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뤄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3주간 미국 동부지역에 목회자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 그리고 교민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고 미국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0편은 다윗이 아주 악한 자가 자기를 해야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시입니다 1절 4절에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만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다윗이 기도하는 그들은 대단히 악하고 포악한 자인 것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악한 계획뿐이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여 모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독이 풍겨져 있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정말 두렵겠죠 다윗은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두려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르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7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악한 자를 만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움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10편 140편 중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해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 앞에서 의인 또 정직한 자로 살 것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진짜 두려운 것은 악한 자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도 그 악한 자와 똑같아질까봐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10편 140편을 읽으면서 특히 악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교훈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악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본인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단 정치도 그랬고 이 세상 정치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다윗도 얼마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기심에 질투에 미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려 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다윗은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게 된 겁니까? 정반대입니다 사울은 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격분할 만하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럴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사울왕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살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우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그들에게 되덮어주시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고 불구동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시고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거의 저주 같은 기도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적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적군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편은 큰 죄도 눈을 감아주고 상대편은 작은 죄도 아주 크게 보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악의 실상을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품으면 악을 눈 감아주면 그 다음에는 폐망밖에 없습니다 만약 마지막 13절에 다윗이 자기가 의인과 정직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20편, 140편의 내용은 그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상대편 또는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악이 자기에게 있든지 또는 자기의 대적에게 있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싫어했던 것은 악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큰 교회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현듯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악한 영이 계획이 환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교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 편입니다 목사님 절대로 여기서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감동받을 뻔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새벽에 저에게 영적인 분별을 주지 않았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든든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를 의지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제 편이라고 하는 그 교인들 속에도 악이 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미움과 증어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 계속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3개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나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인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7가지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편인가 상대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악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강곡히 권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부터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악한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악한 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주목하니까 우리 마음도 메말라지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해졌노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환경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악한 사람이 우리의 환경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환경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환경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를 닮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다들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고 한국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민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걱정거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출국하는 9월 4일 밤에 제가 아주 참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무지하게 핍박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고초를 겪고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워보니까 밤 2시 반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실로 나와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 묵상할 10편이 10편 36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이 탁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 말씀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고난이 두려우냐 하나님이 두려우냐 제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고난이 뭐가 두려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합니까? 그런 빛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어둡다면 빛이 빛을 바라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려면 고난이 축복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교민 집회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나눈 내용은 우리가 늘 나누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마음을 열고 그렇게 지내자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께서 제 설교를 듣고 어떤 교인들이 대단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다 보면 그러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주님 안에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아주 어려운 길로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주저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까? 고난도 피하고 사명도 외면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만 찾아 살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좀처럼 깨닫기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쾌락입니다 라비 제크 라이어스가 오직 예수라는 책에서 서구 사회의 피폐로 몰아간 것은 고통이 아니라 쾌락의 바다에서 의미가 익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왜 무의미합니까? 왜 혼란스럽습니까?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런 무의미함이 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살아갈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삶이 무의미해지고 삶을 끝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쾌락을 추구해서 살았는데 그 쾌락 자체에서도 아무런 재미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스스로 삶에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지 않는 삶 편안한 삶 고난은 겪지 않는 삶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고난도 없고 편안하기만 하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서 사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것이 비록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결국은 잘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악한 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로 인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받는 자의 편이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2절에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의 바람을 타고 아주 교회들이 크게 성장했었습니다 그때 중국 교회 지도자 몇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는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예수님의 사람 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대한 모든 교제가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급성장하고 또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고난이 없을 때가 더 두렵습니다 너무 편안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중국 교인들에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 바라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교회에 다시 고난의 시절이 왔습니다 저는 중국 교회에 대해서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잘 된 일입니다 아주 잘 된 일입니다 중국 교회가 정결해지기 위한 기회입니다 중국 교회의 DNA 4개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정말 악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똑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와 닮아가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구별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서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혀올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 악한 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 여러분 자신이 의로운 자여 정직한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 오직 주 예수님만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 있는 대로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부러워 주시기를 바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해가 변화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 하나님 앞판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게 하시기 바라 하나님 우리의 전혀 주시기 바라 더욱 위로운 자여 정직한 자로 설계하시기 바라 그러기 위해서 더욱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우리 자신을 부당하고 저희들 중에서 이 나라와 사회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 우리가 동행하는 고룩한 우리들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소시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삽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저희들 자신의 마음조차도 황폐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무나 거칠어져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악한 자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여 임하여 주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악한 자를 만날 수밖에 없으며 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해 주소서 고난도 축복임을 분명히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꿔지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로 정말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원해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흠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가든 운전을 하든 어디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신이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든 것도 주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온 가족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로 서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주님께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는 지위를 주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한 분별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먹고 있고 사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자로 그렇게 살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도들과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하나님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 최충길 성교사님을 속히 석방시켜 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 특히 핍박당하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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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